박수! 우리 친구들, 우리 집 정글숲이 굉장히 빽빽해요. 위에는 무석고 큰 정글새도 있어요. 이럴 땐 낮게 낮게 기어가야 해요. 우리 기어가기 잘 못해요. 걱정 말아요. 우리 집에 있는 이불 속으로 기어가기 연습을 하면 되니까요. 여기요. 여기요. 우리 해바바가 이불을 가져왔네요. 좋아요. 자, 이불 풀숲을 했죠. 안전한 곳으로 기어가 볼게요. 출발. 넓은 이불로 낮은 풀숲을 샥샥 샥샥샥샥 이불 풀숲을 기어요, 기어요 샥샥 샥샥샥 기어요 마루풀숲 지나서 이 방 저 방에 이 방 저 방에 우리 집을 다 넣어내 탐험 놀이 좋아요 자, 계속 다음 친구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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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가 즐거운 친구 우리 함께 놀아요 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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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샥샥 사람 노래해 봐 춤추는 사랑이 나타나지 샥샥 pose 어? 오프진아! 왜 울어? 울지마. 난 그냥 언니 방이 궁금해서 들어갔더니 언니 꺾을 방을 꽁꽁꽁. 아, 그랬구나. 너희들 언니 방, 오빠 방, 엄마 방 다 궁금하지? 난 엄마가 들어가지 말라고 한 창고랑 다락방도 궁금해요. 그래? 좋아! 그럼 오늘은 우리 집안의 비밀장소들을 구석구석 탐험해보자! 우리 집은 다 알거라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창고도 들어가봤미. 창고 구석구석 탐험을 하자. 창고는 먼지가 아주 많네. 거미들 돼있다. 이번에는 부엌에 들어가볼까. 부엌 구석구석 탐험을 하자. 우와, 오픈에서 쿠키 냄새가 나. 이 살 좀 진짜 크다. 지붕 밑에 작은 다락방에 올라가 보자. 다락방 구석구석 탐험을 하자. 지붕이 너무 낮아. 엄마, 아빠 옛날 사진도 있어. 우리 집은 다 알거라 생각하겠지. 그렇지만 매일 봐도 신기한 거야. 구석구석 꼼꼼하게 우리 집 탐험 놀이. 창고는 먼지가 아주 많네. 우와, 여기 망가진 아빠 컴퓨터. 그리고 여기. 안 보는 엄마 집도 다 여기 있었어. 싱크대 안에 냄비가 차곡차곡. 그릇도 차곡차곡. 우와, 진짜 많다. 맛있는 냄새가 솔솔. 부엌은 냄새 공장이야. 이것 봐. 내가 아이키트 입던 옷이 여기 있었구나. 내 인형도, 로봇도 다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기 있었네. 우와, 맛있다.